열방을 품은 공동체 뉴크레이션 워십의 두 번째 경규 앨범 디스 킹덤이 이제 발매되었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요 디스 킹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의 영화 원제목인데요. 왕의 위험과 능력이 이제 이마였으니 디스 킹덤이란 곡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읽게 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이번 앨범은 2015년에 있었던 열방 축제의 예배 현장을 담아서 앨범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뉴큐에셜 워십 두 번째 정규 앨범 디스 킹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이 앨범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열방이 어린장 예수를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열고 와면 열고 와면 열고 와면 한글자막 by 한효정